하루에 20분 따라하는 피트니스 건더의 리얼타임 피트니스 자, 네 번째 동작으로 갑니다 매트에 누워서 엎드린 상태에서 힙 운동하실 건데요 힙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자, 양손 속에서 속을 두 위에 놓으시고요 자, 상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두 다리를 그대로 들어오는다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쏠리실 거예요 다시 힙에 힘줬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그렇죠 자, 다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힙을 스크레이드한 수축시키고 그리고 위로 업 시켜주는 익스텐션 동작이에요 네, 좋습니다 자, 카운트 들어갈까요? 자, 천천히 슬로우 시작 후 자, 상체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실 거예요 잡으세요 상체는 바닥에 놓고 자, 두 다리를 사용해서 힙을 최대한 수축시켰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, 힙이 위쪽으로 더 업데이게 좋아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자, 다리 많이 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, 힙이 최대한 수축될 수 있게 올려주세요 좋아요 두 개 더 하나 더 자, 원 올라가서 잡고 또 천천히 좋아요 원 코코한테 천천히 상체 움직이도 말고 그렇죠 자, 원 카운트 업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렇죠 자, 위로 잡았다가 최대한 천천히 좋습니다 자, 시크스 세븐 에잇 천천히 천천히 하나 더 자, 여러분 위에서 이번에 위에서 빠르게 갈까요? 원 투 자, 매트에 닿지 않게 하세요 그렇죠 시크 세븐 에잇 위에서 위로 하나 더 호 네, 잡으세요 잡으세요 오케이 호 호 호 호 엉덩이가 호 호 호 힙이 엄청나게 지금 텐션이 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행